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이와 장인 컨텐츠입니다. 오늘은 다다와 단래미와 푸딩과 함께 놀거에요. 오늘부터는 다다가 사장님이에요. 다다가 마음에서 누가 찡뚝뚝하니까 단래미와 푸딩이 왔어요. 다다오늘은 너 식당에 오면서 우리한테 푸딩 주라. 맞아맞아 우리가 동전도 갖고 왔으니까 와우. 그럼 우리들 문제 났을 테니까 알겠어 밥 해줄게. 요리살 알겠습니다. 아이고 빨리 왔어. 됐어. 오늘부터는 다자 사장님의 피자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야? 맞아. 요리살이 왜 이렇게 잘 안되는데요?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. 잘 안되는데 갈라. 너무 요리살이 잘 안해서 그래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뭐라고? 뭐라고?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또 맛있다고 오리내야. 맛있겠다. 더러워져 있네. 이제 끝이야. 이들아 비어있는 데가 거기가 잘 안붙여져. 다? 알겠어. 다름을 다 붙일게. 와우. 일 잘라자. 오늘 잘라서 이제 먹으러 가겠어. 루루 정동작입니다. 노래방 Milky VO Nun이 나도 먹어볼게. che. 맨마미 1975 좀 더 맞게 해요. 람 pies 얀 얜 얜 얜 얜 얜 ank amin 세상에 나눔 인턴 난 난 난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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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들으셨어요? 오늘의 비자 로리랠냠데 어땠어요? 오늘 재밌겠네요 안녕